자 첫번째 AGE 연결품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AGE 를 연결하는 폼입니다 수직으로만 치면 A폼은 E폼 이었죠 그 다음에 G폼 G폼 E폼 이렇게 이 세 폼을 연결을 한다고 해서 아제폼 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아제폼 5 6 1 2 3 5 6 지금 제가 숫자를 말한 것은 구성음 1 2 3 5 6 그게 바로 웨이저 펜타토니음 이라고 했죠 그음이 제일 먼저 A폼에서 나오는 5 6번 줄이 5음이죠 6 그 다음에 1 루트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7플렛에 5번 줄 7플렛에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 1 2 3 3번 줄은 이제 9플렛으로 넘어갑니다 E폼으로 갔다는 거죠 아제 일때 E폼으로 E폼 1 2 까지 1 6 5 3 2 1 이 구역은 지금 A폼 G폼 이구요 6 5 3 2 1 다시 A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폼 옆으로 가서 G폼 옆으로 가서 E폼까지 네 이렇게 연결폼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케일처럼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 5 6 1 2 3 5 6 1 2 3 5 6 1 2 1 6 5 3 2 1 6 5 3 2 1 6 5 3 2 1 실제로 뭐 이런 뭐 C키에 뭐 곡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폼씩도 연습하지만 lah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포지션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핸드폰 어플이든 뭐든 좋습니다 메트로놈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틀어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합니다 자 첫번째 3번 6번줄 3플렛에 있는 아제폼에 5번부터 출발합니다 4분음표로 5 6 1 2 3 5 6 1 2 3 5 6 1 2 1 여기까지 1번 손가락으로만 1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만 했습니다 내려갈 때 똑같이 1 6 5 3 2 1 6 5 3 2 1 6 5 3 2 1 6 5 6 1 1번 손가락으로 올라가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음표로 또 연습합니다 5 6 2 딱 또 딱 또 딱 2 3 5 6 1 1 6 5 3 2 1 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3연음도 연습해봅니다 토마토 토마토 오르 자 그 다음에는 16분음표로 칙칙폭폭 3 4 6 tapi는 16분음표로 칙칙폭폭 407 huge5 Ewosi 자 그러면 6 연인은 토마토 두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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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토마토 끝났으면 8개짜리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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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음이죠 빨리 치니까요 이런식으로 멈추는 데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길을 음표별로 가보는 겁니다 자 D컷폭 D폭 그 다음에 A C폭인 C폭과 또 A폭 자 여러분들이 통기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폼이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키에서라도 이 폼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폼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4번줄에서 도를 도에서 안하고 뭐 솔에서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솔 G키로도 연습이 가능하니깐요 이렇게 내려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C키를 하고 있으니까 자 C키 맨 위에 C플랫 3번줄에 있는 C폼 D폼이죠 그래서 6번질부터 시작하면 2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4분음표에 맞춰서 여기 보면 2, 3, 5, 6, 1, 2까지가 D폼 그 다음으로 옆으로 옮겨갑니다 3, 4번줄에서 15플랫까지 그러면 C폼이 되죠 C폼, 5, 6, 그 다음에 1, 2까지가 C폼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칸 옆으로, 아 두 칸 옆으로 18플랫까지 가죠 이게 바로 A폼 5, 2, 5, 3, 2, 내려갑니다 10폼으로 2, 4, 3, 내려갑니다 1, 6, 5, 3, 1, 3, 5, 6, 1 이렇게 해서 D카폼 4분음표로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8분음표로 2, 3, 5, 6, 1, 2, 3, 5, 6, 1, 2, 3, 5, 6, 1, 2, 3, 5, 6, 1, 2, 3, 5, 6, 5, 3, 2, 1, 6, 5, 3, 2, 3, 5, 6, 1 자 이렇게 또 8분음표로 D카 연결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연음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에는 16그루표로 연습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6연음 토마토 두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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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 다음에 8연음 칙칙폭폭, 칙칙폭폭 8연음 3, 4 될 때까지 한 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R과 함께 이것들을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습하듯이 갑니다 자 아제폼부터 D폼에서 G폼으로 갔습니다 A폼에서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죠 E폼 또 G폼은 내려왔어요 다시 그 길에서 E폼으로 다시 그 길에서 E폼으로 다시 그 길에서 다시 그 길에서 자세히 딱 이렇게 아까 뒤에 글대로 아까 글대로만 가는거야 아재펑 자 이렇게 그 아재펑으로 기타 직판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솔로잉이라든지 멜로디를 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디카폼도 한번 가볼까요 디카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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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다가 밤새 했어요 이렇게 디리카폼으로만 안전eles을 무 Perry 폼을っ 이렇게 연결하면서 또 솔로잉을 하고 Russell 날씨 є 이렇게 해서 이 두가지 연결폼을 익숙하게 하면 지판이 폭넓게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자유자유지로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